어때요? 동생은 처음 온 거죠? 네, 처음 왔어요. 나 저희 집에서 살 땐 이렇게 깨끗이 안 살았는데 나 여기 매니큐어 자고 있고 그랬거든요. 제가 조명 쓰고 있는데 아직도 매니큐어 같아요. 야, 진짜 찐동생이다. 몇 점수는 같이 하는 거예요? 아, 네. 뭐, 그렇죠. 한 8대 2 정도로 같이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8대 2. 8대 2. 반반을 하고 있습니다. 요리는? 요리는 이제 셰프가 담당합니다. 요리 잘하세요? 잘하는 건 아닌데 제가 하고 있어요. 진짜요. 조금 오축. 아무리 서양분이라 해도 헤이 맘 이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도 있고 아, 그렇죠. 서양 문화도 알고 있기는 하는데 그게 조금 처음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그런 긴장은 늘, 늘 어느 전 세계 사회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? 어머, 가족이랑 함께 살았어? 아이고, 너무 즐거웠어요. 같이,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사 안 가도 된다고 했는데 이사 갔어요. 슬퍼요. 그때 속상하셨어요. 그렇죠, 속상했어요. 같이, 항상 같이 있어도 됐는데 있었으면 좋겠는데. 사회가 불편했나 봐. 아니요, 그런 건 아닙니다. 너무, 그런 건 아닙니다. 아, 이게 또 요리를 또 해야 되니까. 셰프인지 알지. 미치 마세요. 시사병. 긴장되더라고요. 긴장되더라고요. 보고 계시면 긴장되고 있고, 네. 네, 좀 뷰르. 뷰르? 무단스럽죠. 동생이 한마디 하겠는데요. 사이가 해주는 요리 드셔볼 분들 있으세요? 없어요. 오늘 처음이에요? 처음이에요. 완전히 기대하고 있어요, 지금. 잘할 수 있을까. 잘하거든요. 파이팅. 파이팅. 민영이 이제 칼질하는 손실이 어떤 것 같아요? 소고르 들어가면. 갑자기 빨라지긴 했는데. 괜히, 괜히 또 두드린다, 또. 소고르 들어가면. 뭐야? 소고르 아이고. 소리만 들으면 잘해. 동생. 아, 좋아, 좋아. 멋있다. 시사병은 잘하죠. 과연. 잘할까요? 소리가 달라. 아, 진짜만은 잘한다. 이야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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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많이 썰었겠어, 군대에서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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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백종원 택배가 다른데? 우와. 대박. 고기 가서 배웠어요? 딱딱하고 대단하다. 진짜 잘한다. 으으, 어떡해. 진짜 박수 박수. 진짜 박수. 아니, 좀 더 잘하면 되겠네. 아키타카시가 한 게 없네, 지금까지 그러면. 아니에요. 칼들 동생이 다 했는데. 아니요, 8대2로 제가 했습니다. 아니요. 요즘 군대 동생활은 어때? 괜찮네. 괜찮? 버틸만 하다. 버틸만 하다. 이중국적이잖아. 그렇죠? 그러면 군대를 그쪽 오스트리아 쪽으로 하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었어? 안 그래요? 그거를 엄마가 제가 다 신청하고 입영 날짜 나온 다음에 알려줬어요. 우와. 나는 몰랐어, 지금. 가야 되는 줄 알고. 너무 충격인데? 마지막에 엄마한테 혹시나 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, 찾아보고. 엄마가 안 가도 된대. 대박이다. 왜 나만 알려줬냐고 하니까 뭐. 그래도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. 그제서야. 그제서야. 이대절차 다 나와가지고 지금 다 맞춰놨는데. 엄마가 되게 쿨하세요. 잘하셨어. 갔다 오면 개운하지. 그게 맞지 않아. 한국에서 살면서 갔다 와야지. 그럼요.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에서 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, 오스트리아에서. 혹시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싶으면 가야 될 거예요. 아, 그렇구나. 그런 게 있구나. 그때 이제 딱 프론거탑이라고 군대 시스템? 그거 그때 한창 많이 봐가지고 군대 좀 힘든데 재밌는 곳이구나 하고. 그래도 한번 갔다 와 봐야지 하고서. 그렇지. 아, 동생이 오늘 씩씩하다. 지금 후회해? 근데 지금 후회해? 갔다 오고. 이제 다 끝났는데. 그렇지. 이거 알고 있어서. 얼마나 군대 힘들었을까. 힘들었죠, 진짜로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갔다 와서 보니까 그래도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것도 많았고 새로운 거 배운 것도 많았고 해서. 1년 반 정도니까 갔다 와 먹을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손님 씨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? 얘기해 봐. 제가 어린이집 안 가고 이제 유치원 안 갈 때 집에서 가정 교육이 먼저라고 했잖아요. 응. 너가 옛날에 저렇게 별로 안 착했어서. 뭐야? 너가 옛날에 저렇게 별로 안 착했어서. 에? 아, 그럼 조금 인정. 조금 인정. 조금 인정. 조금 인정. 맨날 집에서. 제 위로 형이랑 누나 있으면. 두 명한테 누나가 괴롭힘 당할 수 있어요. 아. 아. 아.